우리 집안에 무슨 원수가 서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니 수연씨가 어디 고의로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? 버릴 생각은 하지 마요 차화영 회장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너 믿어 수연아 난 네 편이야 제 주위에 힘 있는 분들께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쪽 집은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답니까? 아빠고 딸이고 아유 수연이 아빠요?